복지TV와 대한노인회가 함께하는 제2회 전국 시니어 트로트 가요제 실버싱언을 찾아서 그동안 간직해왔던 꿈을 찾는 무대가 복지TV에서 시작됩니다. 평일 오후 2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서 전국 각지의 숨은 실버 가수를 찾는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활력 넘치는 시니어들의 열정적인 무대. 이제 당신이 트로트 가요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명수입니다. 제2회 전국 시니어 트로트 가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복지TV에서 숨은 실버 가수를 찾기 위한 예선전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오명수도 응원하겠습니다. 백색청춘 파이팅!